유연이의 무난한 하루 나 이거밖에 안 산 거야? 안녕 여러분 지금은 아침이 아니라 점심 12시입니다 오늘은 미니아플리스에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이담이가 두고 간 마스크 아냐 이거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오늘은 저는 혼자 방을 쓰는 날이라서 원래는 스태프분과 방을 쓰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 혼자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뿅 걱정이에요 저를 찍으시는 거예요 아 뭐야 무서워 네 열일 중인 수아 언니였고요 여기도 지금 한 명 더 있어요 나도 뭐 찍고 있어요 여기 분은 셀카를 찍고 계시네요 괜찮아요? 어떡해 발 찌었어 어떡해 발 접촉사고 제가 유연이 발을 밟았는데 내가 더 아프니 저 아직 신발 안 신었거든요 네 지금 바닥에 붙어있는 슬리퍼를 신었어요 오늘은 오늘도 공연을 무사히 잘 해보도록 할 건데 하 제가 지금 왜 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미국에 온 이후로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운동을 해서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살찐 것 같아요 아까 사진 찍었는데 볼도 그렇고 너 그럼 좋아하지 않아? 예쁜데?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약간 여기부터 예뻐 결론은 예뻐 감사합니다 배도 뭔가 똥똥 이게 나온 거라니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나왔어요 대박 이게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맞아 모르겠다 네 진짜 뜨문뜨문 여러분에게 왜냐면 지금 한 달이나 미국에 있는데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최대한 요약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핵심만 이렇게 쏙쏙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케줄이 끝나고 방에 왔습니다 바이바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저랑 다미랑 포켓볼을 치려고 했는데 사람이 무준이 있어서 사람이 무준이 있어서 그냥 놓치고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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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띵띵 어 나 놀래라 거울 보고 사람 있는 줄 알았어 헬스장에다 밖에 없다 이제 폼롤러로 스트레칭만 하면 전 잘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봐요 졸려 안녕 지금은 덴버 그리고 오늘은 데이 오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아침이에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밥 먹고 열심히 화장하고 옷 입고 해보니까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 45분입니다 지금 근데 그전에 이게 너무 생각보다 안 예뻐서 갈아입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갈아입었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보니까 저번 데이 오프 때도 이뻤던 상의 다시 갈아입고 올게요 아 뭐 입어야 되지 결국 다 갈아입었습니다 보시면 바지가 그 스웨트 팬츠 빼고 3개 밖에 제가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덜 입은 청바지를 입고 이거는 저번에 루이빌에서 샀던 것 같아요 루이빌에서 산 나시 오케이 나 오늘 빵 같아 보이지 그럼 나가볼까요? 나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쌀쌀하네? 좀 쌀쌀하다 오른쪽 오른쪽 예쁘다 제가 치즈 팩토리를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 다시 토마토 파스타에 꽂히셨죠 토마토 파스타 너무 맛있어요 가면은 진짜 저희가 예전에 LA에 갔었던 얼반 아웃핏을 수도 있고 난리 났어요 빨리 거기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 전 사실 거기 때문에 나왔어요 저때 유현이가 얼반 아웃핏을 저를 보셨어요 맞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얼반 아웃핏을 수도 있고 룰루레몬도 있더라고요 룰루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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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맛있다요? 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까요? 네 음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맛있겠어요 이거는 지금 코리안 치킨입니다 코리안 치킨 역시 대단해 짠 왕 오 잘라지는 겨? 아니야 음 음 좀 맵쌍 멋져 김치 아스파라거스도 맛있겠다 그깟 미쳤어 김치도 있잖아 이제 봤어 너를 먹어줘야 돼 반대로 여기 김치 있어요 이시연씨가 옆에 타고 있고요 이시연씨가 찍길래 저도 풀었습니다 도바타고 쇼핑센터를 가고 있어요 아 넓은 샵 내꺼는 이게 돼지 한 10분 정도 간대요 여러분 렛츠고 렛츠고 쇼핑센터 렛츠고 뭐 살거야? 글쎄요 우선 가보는거지 뭐 사실 저는 지금 호텔 가고싶어요 헐 헐 히히 legen 들어가볼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짜자잔 여기가 바로 Read Weekes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와 진짜 흥믹입니다. 우리 브이로그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예쁘죠? 좋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되게 코엑스 같다 우리 코엑스 온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기로 갑시다 이걸 입어보려고 합니다 입어보겠어 예쁜 거 같은데 엄청 커요 짱 커 근데 수선해서 입으면 예쁠 거 같아요 안녕 룰루레몬에서 레깅스를 하나 샀어요 레깅스 하나 사고 시원 언니가 갑자기 엄청 목마르다 해서 커피를 시켜서 네 목말라요 다미는 지금 혼자 엄청 잘 다니는 중입니다 어딘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어디 갔을까요? 멋진 친구야 타겟 타겟 저희는 이제 타겟으로 갑니다 타겟은 타겟이다 하하하하 정처 없이 또다를 다니는 이유빈씨 심심한데? 이거 스모어 맞아요 시윤이 팁 저도 사봤습니다 맛있겠다 여러분 안녕 그냥 타임워프를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타겟에 갔는데 그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도착하자마자 힘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 짓고 그만 저는 호텔으로 타임워프를 해버렸네요 하지만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그냥 쇼핑 하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각도를 일단 설정 타다 러닝화를 샀다 이게 무엇이냐 솔직히 한국에서 샀어도 됐는데 싸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러닝화 싸더라고요 네 유용하게 잘 쓰지 않을까요 제가 또 요즘 운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니 근데 원래 원래 투어 오기 전에도 제가 조깅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한강 근처에서 되게 조깅을 잘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번에는 운동복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 운동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으니까 운동복을 한번 마음먹고 구매를 해봤는데 이것은? 아마 동이가 정말 좋아하는 베스 앤 바디 워크인가 바디 앤 베스 워크인가 아무튼 거기 제품인데요 바로 저희 같이 다녔던 언니가 이 같은 브랜드로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바디워시랑 바디 이거 크림? 바디로션?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게 되게 향도 오래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션을 한번 사봤어요 뭔가 바디 워시는 제가 이제 그 바디 바라고 해야 되나요? 바처럼 생긴 그거를 이제 비누로 아 비누 바디워시 비누로 나오는 제품을 좀 쓰려고 하고 있어서 로션을 샀는데 로션만 샀는데 냄새가 약간 되게 망고 아니다 약간 코코넛 코코넛 냄새가 나요 제가 요즘 또 코코넛 요즘은 아닌데 약간 시어버터 코코넛 이런 향을 되게 좋아해서 묵직하지만 달달한 그런 향을 되게 좋아해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주위에 있으시다면 이거 향 맡아보세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곳은 무엇이냐 룰루레몬 사실 캐나다 제품인데 제가 운동에 관심 있는 이후가 미국에 온 시점이기 때문에 급 어? 룰루레몬이 있다고? 해서 사봤어요 엄청 레깅스가 핫해서 이런 짧은 레깅스를 사봤고요 긴 레깅스는 사실 제가 예전에 필라테스 잠깐 배웠을 때도 있어가지고 그때 산 둔 게 있어서 최대한 좀 소비를 절약해 보자 그냥 없는 제품으로 사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룰루레몬의 탑인데요 원래 흰색을 사고 싶었는데 흰색이 분명 재고 하나라고 뜨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주셨지만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룰루레몬을 두 번 들렸거든요 첫 번째 들렸을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살까다 에 그냥 다음에 비슷한 걸로 사자 이랬는데 첫 번째 들렸을 때 그걸 샀어야 됐어 두 번째 들렸을 때는 없었어 그래서 검정색으로 어쩔 수 없이 샀다 예쁘죠 이거는 Urban Outfitters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곳에서 산 카고 바지인데요 이게 은근 커요 이렇게 목으로 둘레를 재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살짝 커요 근데 여기도 살짝 크네요 이게 보면은 어 여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다 조절하는 게 있어서 살짝 조절이 되었지 않았나 이거 조절하니까 좀 괜찮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매했습니다 사이즈가 커 좋아 근데 이거 너무 예뻐요 이 디테일 제가 약간 어 뭐랄까 이 바지에 어 고무줄이 되어 있는 카고 바지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쁘다 하고 근데 검정색 있었으면 검정색으로 샀을 텐데 이게 이 제품 색깔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갈색으로 사버렸습니다 나 나 이거밖에 안 산 거야? 어 되게 많이 산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구만 내일 오늘 이나 오늘 근데 제가 아침에 운동을 좀 빡세게 해가지고 근데도 운동할 힘이 남아 있다면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김에 운동을 할까 아니면 그냥 내일 해도 되고 그래 유연아 내일 하자 너무 힘들어 오늘은 네 내일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 일단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타란 그리고 저는 이제 밥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 네 이제 콘서트가 있는데 남은 하루를 뭐하고 보냈지 고민되네요 아 근데 이번에 제 머리 되게 예쁘다고 해주신 분 많았어요 우리 팬분들 뿐만 아니라 몰에 갔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제가 갔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청소년 분이 아 I like your hair 그랬어요 그래서 아 땡큐 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럼 안녕 갑자기 또 타임 수업을 했죠 저희는 방금 밥을 다 먹었습니다 여기도 한국 사장님께서 계시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여기에요 소코 소코 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와서 되게 반가우셨나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사케도 주시고 맞아요 나중에 꼭 먹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또 호텔로 타임 수업을 해볼까요 타임 수업이 맞았는데 타임 랩스 타임 랩스 타임 랩스 타임 랩스 아 맞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거예요 어쨌든 타임 워 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